어? 어 내가 잘 못봤나? 얘 장전이 꽤 빠른거 같네요 아니구나? 잘 본거네 장전 6천줄 알았어요 잘 못봤었어 언덕을 올라가는 수퍼울트라 는 안되겠다 밤덕으로 올라갈꺼야 밤덕으로 올라갈꺼야 밤덕으로 올라갈꺼야 나도 갈수있다 we can do it somebody do it we can do it 꽥 되긴게 건방진 랩의 야루 니녀석이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내 다음핑 300 이씨 핑때문에 안맞아 아 내가 티타임 줘야되는데 상남자에게 역티타임은 사치지 상남자에게 역티타임은 사치지 는 야이빙이네 지성 안보이네 하아 그가 보인다 어 nim 야이빙 요 miles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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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보이지? 으아... 샬라샬라! 그렇지! 뽀뽀밤 뽀뽀밤 당신의 헤드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잉! 아잉! 강력한데 이 녀석 꼴깔 꼴깔 폰이냐? 아싸 너님 트랙나감 ONCE AGAIN! 야 왜 안맞아! 이 명중윤을 후부해요? 아 야 비켜봐 내꺼야 이거 건물지마 내가 점찍은 녀석이야 이제 맞는군 마음에 들어 쟤 쟤씨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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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똥같은 탱크 이씨 너 뭐하냐 그런다 자수파맞고 훅간다 스플래시 수퍼 울트라 기동사격 수퍼 울트라 그딴거 없죠 픽이 300인데 될리가 있나 개석거라앗 내 녀석의 트랙을 가져가겠다 괴도한티 깜시빘 으흥 으흥 으흫 emary 쏴바 쏴 보라고 애매한 티타임 흐흠흐흐흐흐흐하 아hora 내껀데 아 내껀데 니가 세 번 울면 탱크 한대가 사라진다지 내가 한 번 시험해보겠어 내 녀석에게 시련을 주겠다 세 번 울어보거라 내 그걸 버텨주지 용용용용용용 울어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울어보라고 용 용 아 야 진짜 우는데? 디실뻔 했는데? 푹 갈뻔 계약하네 이거 AS4 이게 트랙 어디갔대요? 죽음저래되나? 역시 골탄은 아프네요 못버티네 한입만 줘요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왜 안맞냐 흠 핑이 300이라서 안맞는건가? 딱히 말 한거 높다만 재채기 헤엑헤이잞 아